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업이란 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집중의 힘입니다. 오늘 강의는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단체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삼탄체는 지금 명상 운동으로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적분해요. 공부를 잘 하려면 그걸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요.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 누구든지 다 오케이 합니다. 맞으니까요. 단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 놓고는 뭐 하는 거 하니까 접신 운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하기를 굉장한 능력이 생긴 것처럼 착각이 되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복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보고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괜히 교회에 다녔다면서요. 너무 이렇게 까지 갑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불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하잖아요. 템플스테이 이릅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걸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완전 세계적으로 인재들하고 불러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조용히 이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이제 생각보다 사이비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이비단체는 주로 어떤 신고하니까 어떤 교주가 행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주가 이 사람이 신비운도 펴니까 그쪽으로 다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체가 거의 지금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종교 이름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다 알고 보면 원리는 이렇게 나와요. 놀라운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 특징이 나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그런 줄 알았는데 접신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결국은 무너집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이렇게 무너지도록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하는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 안입니다. 그렇죠. 이걸 세계로 주로 합니다. 알고 보면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많은 찬양, 기도는 주로 어떤 상황이 뜨는 거 아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죠. 이 단체의 특징은 또 이거예요. 굉장히 칼다운하는 거죠. 이 칼이라면 조용한다는 말이에요. 칼다운이 잘 여기 내면서 해가 돼요. 우리는 주로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해서 통성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릇을 다 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과 뭔가 막 하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정보하고 사단에게 속게 만드는 이 사람들은 이걸 하는 것보다 이걸 해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것만 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나오는 게 그게 뭔가 하니까 거기에 집중해요. 이 사람들은 칼다운을 하는데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방법이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들 아닙니까? 지금쯤은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높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것도 해야 되지만 혼자 있을 때 칼다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낼 게 이 집중의 몇 가지 키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몸이 같이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적 상태의 영혼도 딱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게 사단을 통해서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보면 복음을 가졌다는 어마어마한 걸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 받다 보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데 지금 어마어마한 일케 되는 걸 막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몇 가지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이 집중하는 포인트 중에서 포인트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뭐든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는 단순한 한계가 아닙니다. 성사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고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냐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없애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 체험은 기도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의 집중 포인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저 모세 같은 경우는 호랩산에서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은약계 곁에서 다윗 같은 경우는 목장에서 엘리사 같은 경우는 요단에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혼자 기도하다 보좌 앞에서 자, 초대교회는 금종령이 내린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포인트는 내용이 이거라면 이 포인트에 집중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집중이 안 되어지면 일체가 안 되어지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또 변화가 일어나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음과 생각은 같은 것이지만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영혼을 소송케 하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생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생각은 내가 옳다, 그러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옳지 않은데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몸입니다. 이 네 개가 일시 되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집중이 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집중의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 제일 하고 싶은 것,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많다라고 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성경이라는 말이죠. 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광야, 이렇게 혹은 광야들 같은 말이죠. 바다, 강,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그걸 넘어서서 찬양, 혹은 시, 혹은 뭐 글, 이게 뭡니까? 이게 싹 다 집중의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중이 되어진 게, 이 네 개 다 집중이 되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늘 이검하게 돼요.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안 되어지겠지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되어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되는데, 그러나 정말 이게 24시 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이 속에 우리는 성사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집중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실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집중하는 데 보면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중의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되려면 주로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 이사람 단체들은 명상법을 쓴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108번 전하는 거 있잖아요. 108번 이걸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자, 108번 이거 하고 나니까 사람이 말이지만 모든 정신, 마음, 몸 한 번이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를 놓고는 이 사람들을 구원 못 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안 아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악한 행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니까 뭐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보통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게 Temple Stay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걸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또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임금하는 게 아니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 무슬림 같은 경우는 시간 정확하게 해 놓고 하는 정확한 거기에 또 비슷한 포인트가 있죠. 정확한 시간에 해 놓고 굉장히 율법적이지만 뭔가를 집중시켰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써서 따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참고해야 됩니다. 시간 됩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했어요. 잠자기 전 30분과 장하고 난 뒤에 일어나서 한 30분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영향이 크다라고요. 그래서 10편 5편 사람들의 아침에 아침에 잠시만히 신심시켰죠. 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들이죠. 이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4죠. 그래서 여완은 나의 피난처, 목자, 이런 단어는 24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운동, 운동이 생각보다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불 내지 조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도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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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만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하루도 빠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칸트 같은 사람은 시간도 어기지 않고 매일 했다. 이게 뭔가 아니라 자기를 집중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딱 그 시간 되면 모든 걸 그만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하는 아줌마들이 칸트가 지나가는 걸 보고 몇 시 다 알았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쭉 보고 하는 방법이 호흡법이죠. 호흡법은 한 열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본은 마지막 하나의 힘든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기본 세 가지 말에만 다 될 수 있는데 단계는 한 열 다섯 가지 단계대요. 이런 부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인자는요 나름대로 기도 모델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CVDIP가 만들어질 겁니다. CVDIP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이걸 가지고 기도 포인트를 삼아야 돼요. 이걸 하면서, 이걸 참고되면서 이렇게. 별거 아닌데 경쟁해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대학생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 있을 겁니다. 찾아내면서요 이 CVDIP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정식 기도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황금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 황금 시간이 뭔가 하니까 이겁니다. 10편, 5편, 17편. 그래서 어느 공부하는 사람이 어느 개를 마신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잠들기 전에 30분, 잠 깨자 30분 이게 굉장히 각인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CVDIP를 가지고 무시기도 할 수 있어요. 무시기도를 어디에서나 항상 하는 거니까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24, 25, 0원이란 말이에요. 무시기도는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번 집중기도 할 때 있죠. 이 집중기도는 뭡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 또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 정식 기도는 황금 시간인데 가장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까 내 리듬을 찾아내게 돼요. 정식 기도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 숫자 반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요. 미래는 굉장한 차이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린 랩런트는 망하는 거니까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죠. 개애들은 밖에 나오면 친구들 만나면 저 밖에 장난치고 욕하고 욕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럼 또 너무 뒤떨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세상 노래들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가는 거지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듬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무시기도의 24, 25 이거는 뭐 말이냐면 현장 적응해서 현장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험은 뭡니까? 아까만으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영혼 몸도 말이요. 사람은 내 몸에 안 오면 체험을 못 하잖아요. 이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럴 때 하는 기도도 있죠. 이러면 여러분은 전혀 표시 안 나게 세상이 이기는 비밀을 딱 가지고 그러면 뭔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이 달라,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했는데 다 와요. 사실 염려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는 이것도 한 과정이기 때문에요. 다가 아니에요. 공부 실컷 해가지고 하기도 여러 개 있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현 팀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봐야 될 게 나온 거죠. 조금 더 세밀한 거 내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는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적 세계에 돌아간 것을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또 렘넘터들, 중인자일 모여서 전동운동 때 모인 데는 사실상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교만의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사정을 깨달아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생각하시고 좋은 시간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의 재난점을 보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정말 렘넘터들이 가졌던 기도의 비밀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superhero его 안장은 왜 드실지 말아 props 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